문 잠가 놓고 쎈 물 잠가 놓고 주들이 막 두들기고 있는 거야 회계사들이 저거 하거든? 의견 거절 주고 하면 상장 폐지 돼 우리 회계 법인들도 지금 와서 데모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어차피 여기밖에 안 있기 때문에 법인이 잘 안 갔는데 갈 때마다 무서워 죽겠어 데모합니다 데모 경찰 있어 경찰 우리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다른 회계사님이 상패를 시켰단 말이야 회계사 무슨 잘못이에요 근데 회계사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됐다고 데모한다니까 껍데기 회사라도 2,300억 원 하는 게 상장이야 주식시장에서 상장 데모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막 그래 진짜 센 분들 많아 2천 회계 법인들 아니야 막 그래요 거기가 어디예요? 그러면서 들어가거든 안 그러면 무서우니까 그냥 그렇게 거기 어디예요?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다 나 옛날에 상패 시켰을 때 상패를 시켰어요 내가 시켰을 때 시켰더니만 주주들이 찾아온 거야 그때 막 우리 사무실 17층인데 17층 와서 막 문 부수고 막 그래 겁먹었지 그래서 중국 도망갔었어요 중국 도망갔다가 한 2주 만에 왔는데 전화했어 우리 친구들한테 했더니만 안 온대 그래서 올라갔어 17층에 딱 내렸는데 이거 웬걸? 문 잠가 놓고 샘물 잠가 놓고 주들이 막 두들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 갔는데 도망가려고 그렇게 샀는데 나한테 섣대지라면서 야 너 원재원 아니야 막 그런 거야 나 뛰어가서 같이 문 두들기고 그랬어 그때 쫄아가지고 엄청 무서워 진짜 이게 우리가 잘못이 아닌데 어쨌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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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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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